바로 이게 나왔나? 나 근데... 아니다 괜히... 시작했네 어떻게 해? 굉장히 고유하다 시작했네 갑자기 나오네? 되게 조용하다 되게 조용하네 잠깐만 봐봐 목소리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잘 되겠네 오케이 목소리 너무 좋은데? What's up everybody? 정막 정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막을 채우세요 정막이 깨졌다 정막이 왔다 원래 제목을 마크가 이제 정막을 채우세요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정막으로 했습니다 사실... 죄송해요 좀 재미없었어 좀 재미없었지? 아니야 괜찮았어 오케이 암튼 조금만 더 기다릴까? 저 팬분들이...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거죠? 그렇죠 사실 그때 또 정우와 마크의 비예비 내 기억상 그 일본... 맞아 진짜 오래됐다 와우 얼마 만이냐 그때 우리 둘 다 약간 좀 밝은 약간 노란색 머리였는데 아닌가? 나는 맞아 금발이 없어 둘이... 우리 둘 다 좀... 아무튼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니까 좀 반갑네요 네 그동안... 그동안... 정우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너무 잘 지냈죠 또 제가 듣기로 정우가 요즘... 또... 127에 근황에서... 일단 정우가... 왜 이렇게 더듬어요 나 사실 무슨 말 해야 하는지 순간 까먹었어 아니 일단 요즘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근황 근황이요? 요새 저희가 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냥 뭐... 뭐가 있을까? 그냥... 그러니까 많은 걸 준비하고 있죠 응 비욘드 라이브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전체로 이번에 컴댁 할 것들을 위해서 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듣기로... 네 제가 듣기로... 저희 그게 약간 떴다며요 뭐? 공지 맞나요? 맞습니다 그걸 지금 한번 같이 봐봅시다 네 그럼 지금 그걸 한번 봐봅시다 그... 잠시만요 오늘 또 저희 펀치에... 그...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라운드 웜업 입고 매척 입고 펀치... 뭐 타임아웃까지 있네 사실 이번에 정말 또 리팩인 만큼 또 키킷의 리팩인 만큼 또 펀치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좀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포를 약간씩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너무 좋죠 일단... 네 사실... 좀 이번 컨셉 자체가... 이번... 이번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좀... 진짜 약간... 약간 진짜 웜업 웜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한 것 같고 네 일단 이 첫 플레이어, 세근드 플레이어가 사실 나도... 정확히 무슨 영상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왔네 그림들이 야야 이거 봐봐 이거 그거잖아 이게 나왔네 이게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좀 진짜 이제 좀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뭘까? 이거 그거다 우리 그 뛰어가는 거? 기억 안 나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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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이거 또 어마어마... 이게 또 5일에 나오는구나 이게... 일단 오늘이 4일이어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영상이 주르륵 나온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게 다 기대가 되지만 그... 오피스... 이거 오피스 파이널 라운드라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Late Night Punch Punch Show 옆에 있는 오피스 파이널 라운드라 적혀 있는 거 가 좀 많이... 아 이거 그때 그거구나 그 게임과 그거 일단 뭐 많이...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응 사실 저희가 어... 나름 많은 콘텐츠로 나오긴 했는데 좀... 이거를 다 약간... 거의 약간 하루 사이씩 찍어가지고 사실 하나하나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응 근데 일단 이 마지막 그 Late Night Punch Punch Show랑 이 오피스 파이널 라운드가 좀... 좀 재미있는 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하... 근데 다... 뭐 다 좋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 나도 기대가 되네 네 진짜 되게 많아 근데 네 뭐... 이건 뭐야? 이건 너 얘기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또 Beyond Live 네 That's right That's right 뭐죠 이게? Beyond Live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아니 여기서 안 나와 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또 특객과 네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Beyond Live 일단 저희가 다음 주인가? 네 저희 Beyond Live를 이제 1, 2, 7도 이제 하는데요 사실 그거에 여기 적혀있네 5월 4일에서 6월 13일 10일간 Beyond Live 그리고 BOD 관람권 MD MD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와 스페셜 AR 티켓도 있네 AR R 그리고 응원봉 AR 티켓은 잠깐만 뭐가 뭐가 생동감 넘치는 AR 콘텐츠를 통해 NCT 127 Beyond Live 공연에 감동을 더 오래 간직해 보세요 이걸 근데 이제 이렇게 읽으니까 약간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보다도 이거를 사용하는 법을 더 잘 아시겠지만 AR 티켓과 포토카드를 어플에 스캔하면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과 아티스트의 셀프 카메라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이 셀프 캠 좀 열심히 찍어야겠네 응 맞아 열심히 찍어야겠다 근데 일단 뭐 다 그리고 잠깐만 이게 있었다 그 응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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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월요일에는 B앱에서 사줄 수 있대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포인트는 저희가 리펫 준비를 또 하면서도 그 비욘드 라이브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을 막 영웅 산업 때도 그랬지만 직접 만나지 못했던 이게 너무 아직까지도 아쉬운데 그렇죠 이번에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 진짜로 한번 거의 TV 만약에 핸드폰으로 본다 진짜 정말 이제 만약에 TV 뭐 핸드폰으로 본다 그럼 비욘드 라이브를 우리 핸드폰을 보면 진짜 이게 느껴질 정도 우리가 진짜 완전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진짜 거의 네 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아무튼 그것만큼 제가 비욘드 라이브를 여러분들에게 진짜 좀 가깝게 소통을 좀 진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도 이제 우리도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팬 여러분들을 이제 만날 준비는 거의 다 맞습니다 막바지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일단 좀 댓글을 좀 보자면 저는 학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치르고? 응 치르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마크정우 오늘 뭐 했엉? 오케이 일단 저희가 사실 지금 약간 메이크업이 좀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에는 아직 좀 뭐 때문에 메이크업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자진 얘기를 못 해주지만 저랑 이제 정우와 그리고 또 뭐 약간 뭐 막내 라인? 네 막내 라인 이륙실의 막내 라인즈를 어디서 좀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너무 많은 걸 얘기했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뭐 막내를 갑자기 어디서 보는 거지 뭐 약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5월인가? 6월인가? 6월 아니야 나 일부러 얘기 안 한 건데 그래? 아니야 7월일 수도 있고 6월일 수도 있고 6월이요 네 이미 얘기했으니까 6월로 갑시다 네 6월에 갑자기 뭐 6월 어느 날에 여러분들이 저희의 이 V LIVE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얘기했던 게 그거구나 그거구나 해주시는 거예요 막내즈가 그거였구나 일단 여기까지 그래 그냥 뭐 그거를 준비하고 이제 이제 V LIVE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지금 여기 온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정호가 너무 지금 배고파요 정호가 지금 지금 너무 배고파고 있어 그렇지 솔직히? 근데 우리 숙소 숙소 밥 뭐 숙소 밥 같이 먹고 나오지 않았어? 그렇지 아니구나 같이 안 먹고 나왔네 네 먹었어 먹었어 그러니까 아침에만 잠깐 먹고 기억 안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었잖아 그건 완전 아침이잖아 점심 그치 나 그 이후에 점심을 안 먹고 나왔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건 그냥 숙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모가 저희 숙소 이모가 내일 또 내일 또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날 월 5일 네 어린이날이어서 숙소 이모가 내일은 안 오시는데 그걸 또 위에 준비를 해 주셨는데 또 오늘 또 아주 아주 이쁘게 생긴 굉장히 빵빵하게 생긴 수박을 또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숙소 들어가면 하고 마크가 또 수박을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숙소 이모가 이제 또 날씨가 엄청 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제 거의 에어컨을 켜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지금 반바지를 입었는데 진짜 요즘 너무 솔직히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이제 네 네 요새 너무 더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수박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네 또 많은 또 어린이 친구들에게 미리 또 어린이날 축하하고요 어느새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야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가 딱 그건가? 그 미성년자까지인가? 아니지 그건 아닌가? 어린이가 그 기준인 거지? 너도 모르지? 어린이니까 어린이지 그냥 그러니까 어린이가 한 그러니까 미성년자까지인가? 그 초등학교 그리고 이건 내가 봤을 때 기준들이 다 달라 잠깐만 써주셨네 12세 미만이 어린이야 역시 똑똑스 12세 미만 그럼 우리는 어린이가 아닌지 좀 됐네 근데 왜 이 얘기가 온 거 같은데 어린이 날지 않나 그거 때문에 너무 서둘러 갔어? 아니 잠시만 가만히 쓸게 너무 서둘러 갔다 정우 정우 뭐야 이거 김정우는 어린이 아니고 유아잖아 유아 그렇듯 그런가? 그런가는 뭐야 유아는 이거 아니야? 그게 끝나네 진짜 완전 그런가는 뭐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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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정우 김 그래서 제 set에 설명해봐요 네 제 이름은 마커니 재밌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우아 너무 배고프다 느껴져 너의 기운이 아니야, 그런 것 때문이야 일단... 우리... 우리 이... 글쎄는 게 아니지만 우리 이 Viet를 전에 했었고 여러분이 팀의 팀의 가장 많은 멤버들을 보냈고 중간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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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음.. I don't think so 사실 또 비욘드 라이브 얘기가 많은데 또 정우가 또 비욘드 라이브 슈퍼엠 한 거 시청했다고 했잖아요 너 나 본다고, 나 챙겨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거짓말이네 사실 진짜 쟈니 형도 그렇고 엘찬이도 진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부분부분 좀 보긴 했어 다 보고 이제서야 솔직하게 말하네 근데 진짜로 그래서 뭐야 물어보려고 했네 근데 비욘드 라이브 우리 127 거에서 그 신곡도 좀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저는 몰라요 근데 127이 그래요 뭐야 스포를 할 거면 잠깐만 아무튼 네 일단 여러분 많이 저희 비욘드 라이브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봐주세요 지금 신곡... 맞아요 신곡 프리미어 댓글 좀 읽어줘요 오늘 TMI 주세요 마크 씨 오늘 TMI 저 오늘 저 오늘 피부과를 갔다 왔습니다 나 마크가 이제 피부과를 부르는 이름이 마부과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거는 나 혼자 할 때 얘기고 그래? 나 진짜 오늘 갔잖아 맞아 너는 진짜 피부과를 갔지 그러니까 오늘 좀 오랜만에 진짜 피부과를 갔는데 좀 많은 상담도 하고 좋은 관리도 받고 마크가 항상 좋은... 좋은... 숙소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피부관리를 따로 하거든요 팩 같은 걸 하는데 나 오늘 마부과 같다고 네 그건 이제 마부과고 오늘은 진짜 피부과 같았어요 네 난 피부과 같았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TMI 저는 오늘 일어나자마자 이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고 김치찌개였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먹고 그다음에 씻고 이제 막내 라인 좀 뭐라 해야 되나 스케줄을 하고 왔고요 여러분들은 다들 뭐하고 계셨는지 뭐하고 계셨는지요 진짜 엄청 배고프구나 아니 진짜 뭐래 아니 근데 방금 진짜 방금 댓글에서도 한 두 개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진짜 다 너 때문이라니까? 왜? 진짜 여러분들이 그 쫄티를 이제 진짜 그만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진짜 쫄티가 이거 진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보여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돼요 그 쫄티는 이제 전문가 진짜 이제 그건 진짜 밖에서 입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잠옷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정우가 그때 적은 BL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쫄티는 이제 좀 쫄티는 안 되고요 정우가 이제 또 쫄티 쫄티 이제 좀 선다지 않나? 이제 여름 되니까 그러니까 좀 좀 더 이제 몸을 좀 만들고 좀 쫄티를 하려고 몸을 만들고 좀 준비를 해야겠어 좀 준비를 해야겠어 운동이기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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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거 뿐만이 아니 그냥 나도 쫄티 사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 아니 그냥 지금도 솔직히 지금도 사고 싶다고 쫄티는 근데 사실 저번에 그 쫄티를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나? 근데 아무튼 그 지금 풀 쫄티 그 쫄티 그 쫄티를 제가 하도 입으니까 정우가 한번 그 쫄티를 본인이 입었는데 근데 진짜 확실히 진짜 이게 갸 가느라 갸 갸 갸 갸느라 갸느라 이거 맞는 말이지 얇다 그래서 뭔가 더 저한테 쫄티가 좀 더 쫄이었고요 정우가 확실히 좀 마크가 몸이 좋아가지고 확실히 쫄이 되더라 근데 아니야 이제 쫄로 좀 쫄 쫄 쫄티 한번 입어볼게 야 정우가 또 저의 그 크타를 좀 잘 따라해요 사실 정우가 크타 그 영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자니 형 방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걸 이미 그날의 영상을 봤는데 응 정우가 그때 약간 약간 좋다는 식으로 얘기해줘가지고 우리도 약간 그때 더 자신감이 생겼었어 맞아 근데 그거 진짜 좋았어 나는 솔직히 나왔을 때 나 바로 봤단 말이야 진짜? 응 나 바로 봤어 근데 그래서 아까 차에서 이제 정우가 더 드립의 신이기 때문에 그 차에서 이제 아 그 그 뭐지 그 그 그 그 그래서 굉장히 역시 드립의 신은 다르다 또 느꼈고 네 그냥 그랬다고 제가 지금 느낀 건데 마크 너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아프냐 미안해 아니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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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아니 아니 그런데 나는 사실 나도 그래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자고 있다가 근데 나도 진짜 너무 웃으면 이게 약간 약간 주변을 약간 이렇게 치는 습관이 있긴 한데 좀 고지는 나도 모르게 나와 진짜 난 너 너 너니까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기대할게 정우야 쫄티 그냥 사고 사고 사 사 사 사 고만하지 말고 사 그냥 사서 입어줘 아 사 고만하지 말고 사 그냥 사서 입어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서 입어줘 아 고민하지 말고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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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씨 검은 머리가 정말 잘 어울려요 근데 생각하니까 너가 빨간 머리를 했을 때가 사실 없네 그때는 빨간 머리 여행이었지 그러니까 빨간 머리 영웅 때 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약간 좀 근데 어느새 또 검은 머리가 좀 익숙해졌어 근데 내가 그거 그 색 하고 나서 진짜 그게 색깔이 되게 빨리 빠진단 말이야 응 그래서 한번 머리 감을 때 진짜 빨간 머리? 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진짜 관리기가 너무 힘들었어 이게 편한 거 같아 그러면 지금 검은색 머리 마음에 드시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 그렇다면 나는 너무 좋아 너네? 난 무슨 색이냐 지금? 저는 원래 이제 초코브라운의 목표로 색을 이제 입혔는데 이거 그러니까 색이 좀 잘 빠져서 지금도 솔직히 좀 밝은 편이긴 한데 약간 갈색이죠 저는 초코브라운 아니었어? 그러니까 방금 초코브라운 그러니까 초코브라운? 방금 얘기했어 그래? 그러니까 정우가 이제 같이 영화를 볼 때도 그 순간 그 집중을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오면 이제 그거에 또 놓친 거를 다시 또 채워주는 역할을 이제 제가 하는데 방금도 또 느꼈는데 네 아니야 나는 지금 방금 약간 뭐 이건 마크야 2U 봤어요? 나 2U 너 누구랑한테 했냐? 나는 도영이 형한테 받고 난 해찬이 형한테 했지 너가 도영이 형한테 받고 해찬이 형한테? 응 나는 해찬이 형한테 받고 잔이 형한테 했어 어땠어? 난 내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일단 너부터 물어보는 거야 그냥 좀 이런 흔치 않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난 진짜 그때 찍었을 때 진짜 그래서 좀 뭔가 되게 오글거렸어 오글거렸는데 좀 그래도 할 말 다 했지 근데 사실 나도 2U 같은 이런 그런 영상을 우리 또 영상 그 우리 크루 영상팀이 이런 약간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고마움을 느꼈어요 난 솔직히 또 약간 사실 뭐 그런 얘기를 솔직히 이렇게 보는 앞에서 약간 못하잖아 근데 뭔가 그치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서로에서 근데 나는 어제 어제인가? 아무튼 최근에 마지막 세 번째 거 나왔을 때 이제 UTA 형 이게 자녀 UTA 형이 UTA 형이 진짜 너무 약간 진짜 약간 UTA 형이 진짜 너무 귀엽게 나오더라 거기 봤어? UTA 형 거 UTA 형 거가 뭔가 UTA 형이 뭔가 진짜 약간 눈빛 약간 자녀한테 봤고 뭔가 하고 뭔가 그리고 이제 UTA 형이 재훈이 형한테 하는데 뭔가 약간 진짜 나 진짜 거짓말하는 씨 그리고 내가 그거를 UTA 형이 UTA 형 방에서 어제 봤거든? 근데 UTA 형은 옆에서 그냥 이어폰 꼽고 그 뭐 본인이 뭐 영화 보고 있었는데 난 그 옆 침대에서 그냥 그거를 난 보고 있었는데 그 UTA 형이 너무 귀여워서 바로 UTA 형한테 그냥 바로 얘기했는데 UTA 형이 갑자기 진짜? 이렇게 가지고 아무튼 진짜 귀여워 약간 좀 진심이 느껴졌어 진짜 그래서 약간 뭔가 UTA 형이 진짜 뭔가 너무 다 난 약간 다 봤는데 UTA 형 거가 제일 기억에 남고 응 그리고 그리고 뭔가 그게 영웅의 뭔가 진짜 그것도 뭔가 옛날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네 근데 맞아 그런 거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뭐 투유랑 비슷한 건 아니더라도 아무튼 많은 콘텐츠를 또 계속해서 찍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이번 펀치 활동을 여러분 좀 많이 함께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고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래요 진짜 뭐였지? 와 얘들아 지그 복을 해주라 와 기억하냐? 내가 봤을 때 이게 저번 일본에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번 LBF에서 맞아 맞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들? 네 한번 해보자 5, 6, 7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아니지 내가 보글이야 맞아 맞아 너가 보글이구나 바로 갈게 지글지글 짝짝 보글 아니 착장은 같이 했어 맞아 맞아 지글지글 지글이 이거야? 아니 그러네 보글이 어 보글 이게 이렇게 했었어 우리 끝에 지글지글 오케이 Let's go 5, 6, 7, 8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 짝 보글 짝 지글 보글 짝 짝 이거 왜 하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안 한 지 내가 봤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좀 약간 감을 잃었어 사실 우리 그때 한창 그거 진짜 빨랐는데 우리 두근두근 딱 두근두근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튼 이거 어렵네 이게 어렵나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우리 그래도 가기 전에 진짜로 우리 이번 나 이거 진짜 고쳐야 되는데 아무튼 진짜로 이제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이제 나한테 해야겠다 가기 전에 아니야 아니야 가기 전에 진짜 이제 펀치 진짜 좀 스포 어디서도 안 해본 스포 진짜 이번에 한번 해보자 스포?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스포 같은 스포 스포 같은 스포? 어 그냥 펀치 펀치 그 뭐가 있을까? 아니 진짜로 그래도 진짜 진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가사 아니면 아니 상관없는데 일단 나부터 하자면 이번에 오케이 진짜 스포를 하자면 아 그러면 그런 걸 해줄까? 뭐 서로에 대한 스포? 서로에 대한 스포? 내가 너에 대한 스포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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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하다 이건 오케이 봐봐 너 내가 하면 바로 할 거야 오케이 레디? 오케이 뭐해 기억났나? 다시 해봐 레디 그러니까 일어나 일단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딱 그리고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안 보인 거야 내가 이렇게 들어올게 내가 좀 느낌 나게 오빠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이거까지는 얘기 안 할게 아무튼 레디 셋 컷 이게 나라고? 내가 여기 있었나? 여기지? 네 이거 끝나면 이해해줄게 아무튼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그게 뜨면 그러면 그 부분이 진짜 잘못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네 그렇게 기억해주세요 오케이 제가 또 이제 마크에 대한 스포을 하나 하자면 나는 가사인데 오케이 오케이 가사 괜찮지? 오케이 가사를 지금 얘기해?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좀 짤막하게 지금 마크 거를 스포 하자면 오케이 이게 있어 이거 스포가 아니라 그게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약간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약간 좀 많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치면 난 진짜 너무 약했다 스포는 스포답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맞지? 아닌가? 그러면 그럼 하나만 더만 하자면 나도 그럼 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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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이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의 가사를 조금이나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미리 오케이 출구 이건 이겼지 이건 이겼지 근데 이건 너무 좀 아닌가? 아니 나는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왔고 또 아무튼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것도 조절이 어렵다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진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그래도 나름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비앱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건 6월에 또 막내라인을 또 어디선가 갑자기 보이실 수도 있고요 네 그 6월에 오늘 비앱한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펀치가 나왔을 때 이 그리고 많은 펀치와 그 펀치의 그 많은 컨텐츠 영상들 속에 저희 스포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다 그거가 다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이 비앱 좀 기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욘드 라이브 네 비욘드 라이브 저희 5월 17일 날 하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거 저희도 지금 준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빨리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찾아올 테니까요 네 지켜봐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That's right 네 아무튼 어 오늘 또 뭐 벌써 30분 했어 뭐 오케이 아무튼 네 여러분 저희랑 놀아주셔서 고맙고요 어 지금 놀아줘 놀아줘 우리 진짜 솔직히 지켜봐 아무 말을 되는지 했는데 어 아무튼 근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네 그마만큼 또 여러분 바쁘지 말고 항상 비 세이프 비 세이프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또 약간 아쉽긴 한데 응 아무튼 여러분 밥 잘 챙겨 먹고요 이번 주도 잘 마저 보내시고 뭔가 근데 또 할 말 없나? 어 그렇지? 아무튼 음 그냥 여러분 담아봐요 여러분 담아봐요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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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너 꺼주면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내가 꺼면 돼요? 어 여러분들 갈게요 여러분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정말 오늘도 좋은 하루가 좋은 하루였을 거라고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케이 Peace Peace 그 비욘드 라이브에서 봐요 여러분 네 Bye Bye 여러분